이재명 당대표의 속계선언으로 대통령을 포함한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첫 번째 의무는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중에 정말로 중요한 일은 그야말로 안보와 평화입니다. 민생과 경제도 중요하지만 이 민생과 경제의 밑바탕이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평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민족관계까지 부정하면서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맞받아서 몇 배로 응징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다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안보 전문가들이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인데 우리나라 증시가 연초부터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 사태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민생경제 위기로 고통받는데 이제 안보 위기까지 겹쳐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극도로 위축되고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무모한 도발을 치솟아 갈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우리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입니다.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도 거듭 말씀드립니다. 한반도 평화는 경제와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북한의 본때를 보이겠다면서 평화의 안전편을 뽑아버리는 그런 우를 보면서는 안됩니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강경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긴장을 낮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강대강 대치로는 평화와 번영을 잃을 수 없습니다. 옆집에서 돌멩이 던진다고 같이 더 큰 돌 던져서 더 큰 상처를 낸다 한들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강경하게 대치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거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진짜 실력이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책무라는 사실을 지키시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의 거부 정치가 끝이 없습니다. 국정을 책임져야 될 정부와 여당이 오로지 거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정부가 건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할 것 같습니다. 대체 거부 말고 이 정부가 하는 게 뭡니까? 거부가 아니라 뭘 할지를 내놓으십시오.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뭘 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후보 때 공략했던 수없이 많은 약속은 다 어디다가 팽개치고 또 공략하고 있습니다. 공략하면 무엇합니까? 지금 공략을 할 게 아니라 정부 여당은 할 수 있는 일을 즉시 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협조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바로 개정합시다. 거부하지 말고 할 일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부 여당이 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홍의표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 180만 전북특별자치도민들께 축하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무궁한 잠재력을 가진 전북이 대한민국 미래 천단산업을 선도하는 새로운 대전환의 신원탄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이태원특별법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첫 의원청의 결론이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라고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오직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정치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만 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참 비정한 정권이고 비정한 정당입니다. 거부권 행사 건의하면서 재협상 요구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국회의장 수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차례 유가족과 민주당은 양보해 양보를 거듭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것은 결국은 특조의 자체는 받는 척하면서 그 특조의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태원특별법에 정부 이송 즉시 공포해 주십시오. 유가족들이 한겨울에 오채투지하고 어머니들의 삭발 이제 외면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진실을 가리기 위한 시도에 맞서 이태원 참사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유가족 그리고 피해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이 이제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총선 전 주민투표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했고 서울 편입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구하는 것입니다. 표를 얻기 위해 김포 서울 편입을 꺼내든 집권당의 정치쇼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총선 때까지 표를 잡기 위한 이슈몰이용일 뿐인 겁니다. 김기현 당시 대표는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까지 발적하고 김포를 넘어서 하남, 광명, 구리, 과천, 성남, 고향 등 서울 편입 지원 발표를 계속 얘기했습니다. 완전한 정치쇼였던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인근 도시 서울 편입은 경박한 정치가 만든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설익은 정책 남발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해당 지역의 시민들께 돌아갔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은 무책임한 즉흥정치 그리고 던지기식 매표정치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도 정부도 집권당도 국민과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의식이 실종된 것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이번 총선에서 김포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냉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정총래 최고위원회의 반론이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시대 왕입니까? 왕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눈물에 삭발식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어제 의총 직후 야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에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유도해서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을 정쟁화하려는 의도로 판단한다며 이런 사유로 제2요구권을 건의하기로 의총에서 결론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유같지 않은 이유, 핑계같지 않은 핑계 참 그의 입이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제2요구 권한을 유도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야당에서 통과시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는 게 입장이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저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마저 야당 탓을 할 작정입니까? 언제부터 야당이 유도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뜻을 따라왔습니까? 말도 안 되는 유체 이탈 화법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뇌구주와 혀구주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신들도 사람입니까? 윤석열의 윤핵관, 윤심 논란에 이어 한동훈의 한심한 한심공천이 국민의힘 내부를 강타했습니다. 시스템 공천을 말하고 다음 날 현직 당협위원장과 지지자들 앞에서 난데없이 다른 사람 손을 지켜올립니다. 그러고도 전략공천은 아니고 공천료를 지키겠다고 합니다. 세게 한 대 때리고 안 아프지? 라고 태어난 척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용산 대통령실도 불편했던지 특혜는 없다며 한동훈을 견제하는 모양새인데 병주고 약주는 꼴입니다. 용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자르지 않는 한 용산의 견제는 허리우드 액션에 불과한 역할 분담쇼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독재공천 시스템 가동에 따른 영남 피바다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숙청으로 곡소리 나는 곳이 여기저기 많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마음대로 한동훈 마음의 한심한 한심공천 볼만한 구경거리가 되겠습니다. 한핵관들도 엄청 설쳐될 것 같습니다.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말 한마디에 국회의원이 대통령실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린 채 행사장에서 끌려나갔습니다. 대통령에게 이런 말도 못합니까? 대통령이 왕입니까? TV토론 때 왕의 왕자를 쓰더니 진짜 왕이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윤석열은 왕이고 김건희는 중전마마입니까? 그래서 무법천지 법 위에서 군림하려 합니까?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도 디올백도 디올디올 넘어가려고 합니까? 조선시대의 면함 최익현 선생은 도끼 상속까지 올렸습니다. 조선시대의 사초를 작성하는 사관은 왕도 그 신분을 보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시대의 왕보다 더 왕스런 킹 오브 킹입니까? 왕중왕입니까?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끌어냅니까? 조선시대는 왕같지 않은 왕에게 즉, 폐위된 왕에게는 태조, 세종같은 조, 종자를 붙이지 않고 폭군같은 군자를 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시대의 왕이라면 윤조, 윤종이라는 묘호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있을 때 잘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있을 때 잘하십시오.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그렇게 겁이 없었어야 되겠습니까? 이어서 고민정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하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뱉라는 요구는 폭력 정권 윤석열 정권을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은 거짓으로 진실을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의 손을 놓지 않고 잡아당기는 위의 행위를 했다. 방금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경우가 발동된 건 이미 대통령과 악수를 끝마치고 몇 발자국 멀리 걸어나간 이후입니다. 즉 대통령을 붙잡고 놓지 않아줘서 어쩔 수 없이 경호 발동을 했다는 건 거짓입니다. 강성희 의원이 고함을 질러서 행사 진행을 방해해서 불가피했다. 저때는 행사가 시작되기도 전입니다. 즉 행사 진행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대통령은 왜 말리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 막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쭉 인사를 하고 다시 강성희 의원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걸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폭력 사태를 제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즉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끌려나가고 있는 걸 뻔히 눈으로 보면서도 용인한 것입니다. 금도를 벗어났다? 금도를 내팽개친 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해외순방길에서 욕설을 내뱉은 대통령은 멀쩡하고 전주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요구는 입을 틀어막아야 합니까? 최소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상식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정기조를 바꾸라 그렇게 듣기 거북합니까? 그 말은 한 야당원의 말이 아니라 국민 60% 이상이 2년 가까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했던 말입니다. 그렇게 그런 말들 듣기 싫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인 이 행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겁하게 숨지 말고 직접 국민들 앞에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또한 국회의장께도 요구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전한 야당 의원을 짓밟은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서 입법부의 대표로서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항의는 물론 사과 요구, 재발 방지를 촉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회는 긴급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입법기관을 짓밟은 행위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그 사실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자에 대한 분명한 또 엄중한 처벌이 잇따라야 될 것입니다. 어제 그 장면은 국정기조를 반대하는 60%의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질질 끌고 나가는 장면과 같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더는 비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용 포퓰리즘이 도를 넘었습니다. 지난해 6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펑크를 내놓고도 계속해서 부자 감세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에는 건전 재정 원칙을 들먹이며 예산을 뭉턱이로 삭감하더니 초부자들을 위한 세금은 팍팍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부자들 상속세를 깎아주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방안이라는 것은 무슨 회개한 논리입니까? 정부가 모자란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지난해 한국은행으로부터 117조 원이나 빌렸었는데 세수 확충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한쪽에서는 세금 깎아주고 한쪽에서는 돈 빌리고 도대체 뭐 하자는 것입니까? 대기업 초부자들 세금 깎아줘서 서민들이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저쪽에서는 포퓰리즘을 비난하고 이쪽에 와서는 최악의 포퓰리즘을 앞장서서 하고 있으니 이런 지금껏 본 적 없는 극강의 내로남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악의 포퓰리즘 정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힘당이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결국 국힘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참담합니다. 159명의 억울한 희생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여기에 진영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일념이 끼어들 자리가 있습니까? 국민이야 죽든 말든 정권만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까? 정치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지 국민을 편가르고 억울한 희생을 외면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리 당략에 눈멀어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정권과 여당은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린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입니까? 권력지킴 위원회입니까? 참여연대에서 지난해 12월 18일 김건희 디올백 수수에 대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를 했지만 권익위는 여태 신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적으로 훨씬 뒤에 발생한 이재명 대표 이송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 개시를 발표하면서 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조차 개시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신고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쟁점이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영상에 찍혀 있습니다. 명품백을 받은 일시와 장소도 이미 공개되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힘당에서도 명품백을 받은 사실과 아직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 모두 인정했습니다. 정말 단순한 사안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기만 했는지 아니면 부정한 청탁도 있었는지 명품백을 받은 사실을 공직자인 남편 윤석열 대통령에게 언제 얘기했는지 또 윤석열 대통령은 명품백 수수 사실에 대해 인지한 후에 즉시 신고했는지 조사에서 밝히면 될 일입니다. 김건희 디올 명품백 수사 사건이야말로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한다면 형평성에 맞게 권익위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브리핑해야 할 일 아닙니까? 권익위는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권익위는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할 기관입니다. 유철한 권익위 위원장은 법대 동기인 윤석열 대통령 눈치 보지 마십시오. 권익위가 시간을 끌면 끌수록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만 커질 것입니다. 이어서 서영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강성희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사지가 들리고 입을 여러 차례 막히면서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은 그 뒤에도 입을 꾹 담으 채 되게 나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왕국입니까? 김건희 왕국입니까? 그런데 왜 이 험한 윤석열 왕국에서 저지르는 이 행태가 갑자기 언론 보도에 기조가 바뀌고 있는 거죠? 들어보니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이렇게 써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 확인해 봐야 할 일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방송이 다 취재해서 영상으로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손을 잡고 놔주지를 않고 시간을 끌고 라고 하는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고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보도의 기조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고 함부로 휘두르면 언론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언론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덕도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암살 행위를 저질렀던 김진성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김진성의 이름은 벌써 뉴욕타임즈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그 얼굴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가덕도에서 현장에서 김진성을 봤는데 내 눈으로 김진성을 보고 그것을 국민 앞에 이야기하는데 국힘당에서 사적 제재?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국힘당은 김진성 그 살인미수범을 옹호하는 겁니까? 그리고 보수 패널들이 김진성의 명예훼손 이런 운운했다고 하는데요.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암살미수범을 지금 옹호하는 겁니까? 내가 현장에서 제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을 제가 어떻게 이 세상에 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암살미수범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대표께서 어제 출생 대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는데요. 참 좋다는 평가입니다. 지역에서 저희 보좌진들도 하나 더 놔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친혼부부에게 1억까지 지원하고 그리고 또 한 아이를 낳으면 5천만 원을 탕감해 주고 또 한 아이를 낳으면 또 5천만 원을 면제해 주고 그리고 아이 7살부터 17살까지인가요? 20만 원씩 아이들을 위한 지원을 해주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참 구체적이고 좋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민주당 대한민국의 신혼부부와 출생률을 높이고 살리는 민주당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격려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더 좋은 정책으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숙 최고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거짓말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으로 23억 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토론에서 4천만 원 손해를 봤다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모녀 23억 주가 조작 수익 검찰 의견서가 법원에 저출된 시점은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2022년 12월 30일이었는데도 문정권 당시 문건이었는데 그때 왜 기소 안 했냐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입니다. 국회의원의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올려 행사장 밖으로 내팽개친 대통령 경호실은 강성희 의원이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했다는 거짓말 해명을 내놓습니다. 현장 영상 보셨지만 강 의원은 누구도 지나가는 길을 막지도 않았고 위해를 가하지도 않았으며 오로지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해상황으로 둔갑시켜 대통령실까지 거짓말을 해댑니다. 거짓말 중에 참으로 안심한 거짓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부산에 대한 사랑 고백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좌천의 아픔을 달랬다던 2020년 1월에서 6월 사직 야구장은 코로나로 무관중 경기 중이었고 해명으로 내놓은 봉다리 사진은 무려 2008년의 경기장 모습이었습니다. 저녁마다 송정 바닷길을 산책했다는 송정은 좌천지 숙소인 거제리에서 16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저녁 퇴근 시간에 차로 이동하면서 1시간 안팎이 걸리는데 한 위원장이 과연 왕복에만 2시간이나 소요되는 장거리를 감수하고 저녁마다 산책을 다녔다는 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부터 여당의 비대위원장까지 거짓말에 거짓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니 국민의힘이 지금껏 해보지 않은 놀라운 일 시스템 공천을 한다고 침이 마르게 자랑하면서도 인천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을 마포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면서 권력한 공천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쏟아질 정책과 공약은 부디 거짓말이 아니길 바랍니다. 거짓 민생 공약으로 국민의 고단한 삶을 우롱하지 말기 바랍니다.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는 이 악순환의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힘은 현명한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발 국민을 살리는 국정운영을 하십시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사랑하는 아들, 딸, 형제, 자매가 참사를 당한 날부터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참담한 결정을 했고 분노한 유가족분들은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삭발식을 했습니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아이들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애원하고 매달렸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희를 또다시 외면했다고 분노했습니다. 고 이남은 씨 어머니 박영수 씨는 저희 엄마들의 눈물은 강이 됐습니다. 아버님들의 한숨은 태산이 됐습니다. 정치하는 분들 한 번 강을 돌아보고 태산을 돌아보셨습니까? 라고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가족들의 눈물의 강과 한숨의 태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이 왜 총선영 정쟁입니까?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의 눈물이 국민의 분노가 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건의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참사 유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될 것이며 국민을 죽이는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들은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을 죽이는 정치 말고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당대표께서 최고위원회의 회의를 폐회하시겠습니다. 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왕정국가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